오늘은 여러분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재밌는 사실 몇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공급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며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대부분 여성에게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게 팩트로 이미 나와있죠. 실제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정사는 가입금액에서부터 남녀차 등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가입비가 동일하다면 남자는 만남의 횟수가 여자보다 더 많다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죠. 그리고 실제 결정사 매니저들의 하소연을 보시면,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맨날 의사 매칭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젊은 남자 의사는 30대 한여 절대 안 만나고 만나도 30대 초반에 같은 의사급은 되어야 만나준다. 최소 약사 혹은 전문직을 만나고 승무원이나 이쁜 인플루언서를 절대 전문직 남자는 결혼감으로 만나지 않는다. 나이 많은 여자들 직업 재산 외모 나이 10창인데 매칭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 회사 남자 알바 돌린다. 라는 말을 하는 매니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니저가 말하는 알바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하는데, 결혼정보회사 남자 회원 알바가 정말 있더군요.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금융공기업 단위는 잘생긴 31살 남자가 결정사 매니저랑 친하게 지낸다 해서, 공짜 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알바로 뛰는 거 맞다 하더라고요. 공짜로 가입하고 여자 만나고 오면 알바비도 받는다 합니다. 주로 의사나 교사들 만나고 미리 여자 사진 보고 어떤 여자인지 이야기 들은 다음에, 대충 어떻게 시간 때우고 와야 할지 생각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실제로 결정사에서는 진상한녀 손님을 위한 알바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34살 격리에 모은 돈 마통 삼천인 여자가 결정사 가서 잘생기고 돈 많고 어린 남자 소개해달라고 징징거리는데, 그때 폭탄 처리용으로 가서 횟수만 차감시키고 오라는 식으로 알바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하면 남자 알바가 있을까요? 결정사 알바 다녀왔어 오늘 정말 힘들게 돈 벌었다 말하는 SK 다니는 남성도 보겠습니다. 20만원 줄 테니 가서 여자 이야기 듣고 밥 먹고 와달라 부탁해서 나갔어. 참고로 이 여자는 10번 소개팅 받기로 했는데 10번 다 남자가 까버려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여자인데, 10번 다 끝났는데 애프터 못 받았다고 환불해달라 조라를 해서 3번 더 서비스 해준다 달랜 케이스고, 내가 그 3번째 미팅에 알바 나가는 상황임. 이 여자는 38살 160cm 몸무게 50 지방대 영문과의 중소기업 격리 그리고 3천짜리 원룸에 살며 벤츠 E클래스모는 허영심 넘치는 한 여거든. 이 여자가 원하는 스펙은 자기와 비슷한 동갑 혹은 연하남의 180 넘고 대기업 혹은 전문직의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 보유자에다가 결혼 후 전업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만났는데 SK 다니는 거 맞냐? SK 다닌다 해놓고 폼 파는 거 아니냐? 분당의 자가 아파트 맞냐? 그딴 질문을 하더라. 여자 스펙 하나 볼 거 없고 외모도 그냥 아줌마의 홍연의 몸매인데 엄청 따지고, 배우자로 전업주부 어떠냐? 자신은 딩크족이다 결혼하고 2천만원빚 갚아줘야 하는데 가능하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여자가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한심하더라. 라는 식으로 알바했던 썰을 푸는 SK 직원의 이야기를 보면 결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성들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남성과 결혼을 원하고, 그런 알파남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수의 알파남을 만나기 위해 결정사에 돈을 가져다 바치는 한국 여자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결정사에서 여자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런 여자 잘못 걸려서 설거지라도 하면 인생 종치는 건 한순간이니 말이죠. 한심한 여자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결정사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남자들 말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정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싼 이용료를 지불한다.